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박볶이 소스에요! 호박이 소스에요! 여기는 호박이 소스에요. 바삭바삭 치즈볼 히히히히히히히히히 ㅋㅋ 뭐지 그냥 먹으면서 stopped by 녀석들 멍게가 너무 좋네요 김치 매콤하며 먹을게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초콜릿과 소스도 천두점으로 먹어요 오이 치즈가 정말 청년들이에요 아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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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김치만두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